1. 다음 그림과 같이 피측정몰의 구면을 측정할 때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 2.5 움직이면 구면에 반지름은 얼마인가? 4. 400.25 2. 플리에 보스의 기홈을 가공하려 할 때 사용되는 공작기계는? 4. 브로칭 머신 3. 입자를 이용한 가공급이 아닌 것은? 2. 브로칭 4. 심압대의 편의량을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2. 5. 맵핑 작업에 사용하는 맵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밀흙연 6. 다이얼 게이지 기어의 백래시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은? 4. 되돌린 오차 7점 비교 측정하는 방식의 측정기는? 3. 다이얼 게이지 8. 선반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은? 4. 스플라인 홈 가공 9점 범용 밀링 머신으로 할 수 없는 가공은? 3. 순화사 가공 10. 일반적으로 센터드릴에서 사용되는 각도가 아닌 것은? 2. 45. 11점 트위스트 드릴은 절삭마리 각도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절삭작용이 나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드릴의 외부 부분을 연삭하는 것은? 1. 딘인 12. 센터리스 연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긴 홈이 있는 가공몰의 연삭에 적합하다 13점 박스 지그의 사용처로 오른 것은 이드릴로 대량 생산을 할 때 14점 연삭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거친 연삭을 할 때에는 연삭 깊이를 얕게 주도록 한다 15점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손잡이나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그림과 같은 선반 가공법은? 2. 널린 가공 16점 수기 가공할 때 작업 안전 수칙으로 오른 것은? 4탭 작업 시에는 칩이 원활하게 배출을 될 수 있도록 쿠트와 전진을 번갈아 가면서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17점 밀린 머시에서 절삭공구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부속장치가 아닌 것은? 3세들 18점 공기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비교 측정기로 한 개의 마스터로 측정이 가능하다 19점 밀린 머신에서 테이블의 이송속도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커터의 날수, 커터의 회전수 이다일 20점 산화 알루미늄 분말을 주성분으로 마그네슘, 규소 등의 산화물과 소량의 다른 원소를 첨가하여 소결한 절삭공구의 재료는? 3세라믹 21점 백주철을 고온에서 장시간 열 처리하여 시멘타이트 조직을 분해하거나 소질시켜 인성 또는 면성을 개선한 주철은 1가단 주철 22점 플라스틱 성형재료 중 열가소성 수지는? 4. 마크릴 수지 23점 구리 및 구리 합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문지 메탈은 60% 플러스 40% 합금이다 24점 고속도 강을 담금질한 후 띠임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은? 3. 2차 경화가 일어난다 25점 다음 중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은? 4. 화이트 메탈 26점 강의 표면에의 붕소를 침투시키는 처리 방법은? 4. 보로나이징 27점 상온에서 순철의 격자 구조는? 3. BCC 28점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2열과 전기의 부도체이다 29.5일스 베어링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단공지름으로 강인성이 높다 30점 일반적으로 탄소강에서 탄소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성질은? 3. 전기저항 31점 지름이 10인 시험편에 600엔의 인장력이 작용한다고 할 때 이 시험편에 발생하는 인장흥력은 약 몇인가? 3. 7.64 32점 스프링에 150엔의 하중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최대 전단흥력이 400이었다 스프링 지수는 10이라고 할 때 스프링 소선의 지름은 약 몇인가? 1. 3.3 33점 맞물린 한 쌍의 인벌루트 기어에서 피치원의 공통 접선과 맞물리는 부위에 힘이 작용하는 작용선이 이루는 각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4. 압력각 34점 지름 45의 축이 205로 회전하고 있다 이 축은 길이 1에 대하여 1사의 비틀림각이 발생한다고 할 때 약 몇의 동력을 전달하고 있는가? 3. 3. 1 35점 정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입앤머리의 주의와 강판의 가장자리를 두드리는 작업을 코킹이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이 리베팅 작업에 있어서 기미를 유지하기 위하여 36점 축 방향으로 보스를 미끄럼 운동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키는 1패더키? 37점 어느 브레이크에서 제동동력이 3이고 브레이크 용량을 0.8N2라고 할 때 브레이크 마찰 면적의 크기는 양 몇인가? 4. 3750 38.429로 16.20의 하중을 받고 있는 엔드저널의 지름과 길이는 290, 180 39점 평벨트 전동장치와 비교하여 V-벨트 전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장력이 커서 베어링에 걸리는 하중이 큰 편이다 40점 M12V가 그림과 같이 이장해 강판을 고정하고 있다 체결 볼트의 허용 전단 능력이 36.15라 하면 최대 몇 가지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가? 30.57 41점 다음 중 공면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쿤스 패치는 패치를 구성하는 두 개의 구석점들을 선형 보관하여 전체 공면식을 얻는다 42점 다음 중 원뿔에 의한 원추 곡선이 아닌 것은? 1. 3차 스플라인 곡선 43점 다음 중 P형 PLP의 조정점을 갖고 오더가 3인 비주기적 규밀 B- 곡선의 식을 다항식 형태로 유도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2P2P형 플러스 2일 플러스 2P 44점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면과 면사의 위상계학적인 결합관계를 정의함으로써 3차원 물체를 표현하는 방식은? 2P- 방식 45점 제품 개발의 초기 개념 설계 단계에서 해당 제품의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제품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것을 감안하여 협업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시스템 공학적 제품 개발 전략은? 3. 동시공학 46점 DNC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여러 대의 NC 기계를 한 대의 컴퓨터에 연결시켜 제어 47점 컴퓨터를 이용한 공정계획의 약자로 맞는 것은? 4CAPP 48점 다운 중 일반적인 공구 경모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트 프로그래머가 직접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4. 공구에 어떤 힘이 가해지며 공구 경모가 공구 수명에 효율적인지의 여부 49.3차원 솔리드 모델링 과정에서 사용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3. 삼각면 50점 일반적인 CAD 시스템에서 하나의 원을 정의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한정과 수평선과의 각도로 표시 51점 방향으로 2배 축소, 방향으로 2배 확대를 나타내는 변환 흰열 TH는 1 52점 다운 중 블렌딩 함수로 베른스타인 다항식을 사용한 곡선 방정식은? 3배 지역 곡선 53점 터빈 블레이드나 선박의 스크로, 항공기 부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가장 적합한 가공 방식은? 4. 오축 가공 54점 그래픽 데이터 표준 규격인 IGS 파일 구조가 아닌 것은? 3. 섹션 55점 다운 중 CNC 공작기계의 가공에 필요한 NC코드의 생성에 가장 적절한 모델은? 2. 공면 모델 56점 중심, 반지름 5인 1의 방정식은? 4. 2 플러스 25 57점 솔리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물리적 성질 등의 계산이 불가능하다 58점 쾌속 조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중 틀린 것은? 2. 특징 영상 기반 설계나 특징 영상 인식이 필요하다 59점 레스터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흑백이 아닌 카나 색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트 플레이는 몇 개인가? 2. 60점 와이어 프레임 모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물리적 성질의 계산이 가능하다 61점 그림과 같이 하나의 그림으로 정육면체에 세면 중에 한면만을 중점적으로 엄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케빈 히토가 이에 해당하는 투상법은 1. 사투상법 62점 가공 방법의 약호 중 FR이 뜻하는 것은? 4. 리민 가공 63점 특수 가공하는 부분이나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선의 종류는? 4. 굵은 한 점 쇄선 64점 기하학적 형상공차를 사용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3. 직각적 표의 치수 방법을 변환시켜 간편하게 표시한다 65점 그림과 같은 용접 기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목길이 6, 용접길이 300인 화살표 쪽의 필식 용접 66점 그림과 같은 입체도를 제3각법으로 투상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 투상도는 1 67점 그림과 같은 기어 간략도를 살펴볼 때 기어의 종류는? 4. 하이포이드 기어 68점 축의 치수 허용차 기호에서 위치수 허용차가 0인 공차역 기호는? 2. 69점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테이퍼가 1위일 때 의지름은 몇인가? 3. 30 70점 나사 표시 M15 1.5 6H6에서 6H5는? 3. 나사의 등급 71점 CNC 선반 가공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3. 나사, 홍 가공 시는 주축 회전 수가 일정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2점 CNC 프로그램의 보조기 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프로그램 시작 지령 73점 다음 그림의 A점에서 B점까지 각오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른 것은? 2. G91 G03 X-40점 I-20점 74점 머시닝 센터에서 자동으로 공고를 교환해주는 장치는? 3. ATC 75점 고속 가공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생성이 증가한다 76점 다음 프로그램에서 가공물의 직경이 51대 주축의 회전수는 약 몇인가? 2. 891 77점 다음 CNC 공작기계 구성 중 범용 공작기계에서 사람이 직접 수동 조작으로 하던 일을 대신하는 구성 요소는? 1. 서보기구 78점 머시닝 센터에서 이날 엔드밀을 사용하여 이송속도 F100으로 가공할 때 엔드밀의 날 하나당 이송거리는 몇인가? 2.1 79점 서보기구에 사용되는 회로 방식 중 보정 조건이 좋지 않은 기계에서 고정 밀도를 요구할 때 사용되는 것은? 4. 하이브리드 서보 방식 80점 CNC 선반에서 1.5초 휴지하는 프로그램으로 틀린 것은? 2G04i 1.5 70점 4. 그녀는 일을 당했는 Magneto